비둘기가 허기져서 있는 나에게 옥수수를 떨어뜨려 준 일도 있었다. 추운 겨울에 나무에 기대어 잠이 들었다. 새벽에 깨어보니 눈이 소복이 내린 가운데 주변에는 웬 짐승의 털이 있고 눈은 치워져 있었던 적도 있다. 황혼 무렵묘지에 기대어 쉬고 있을 때 개미떼들이 열을 지어서 부지런히 이동하고 있었다. 땅바닥이 까맣다 싶을 정도로 많은 개미떼였다. 걸음거리들이 여간 빠르지가 않으므로 이상하게 개미들이 가는 곳으로 따라가 보았다. 개미들은 골짜기의 바위 밑에 자리를 잡는 것이었다. 나도 그곳에 앉아 쉬고 있었다. 내가 있던 산별왕이 큰 소리를 내며 무너져서 나와 개미들이 옮겨온 그곳을 덮어버리는 것이었다. 비가 오긴 했지만 산이 무너질 정도는 아니었는데 때로 인간은 개미만도 못할 때가 있다. 내가 있던 산별왕이 큰 소리를 만들고 싶다.